씨메트라 하고 있어 이런 씨메트라 어 씨메트라 셋 아 미치겠다 오늘 어 티문이 왜 이러지 어 싸사기 마끼야 그렇게까지 싸사기 마끼야 얘네 옷은 다 달라 다 모델이야 패션 모델 같아 옷이 다 달라 얘는 빨간색 얘는 파란색 어 씨메트라 뒤에 따라가는 기분이 이상한데 얘가 또 키가 작으니까 창문으로 들어오면 어떡하지 창문으로 너는 대단한 일을 해낼 거란다 적의 공격까지 30초 할 일이 천지인데 이렇게 누가 똘라니 한번 해보자 아 여친한테 스타가를 치며 피파는 신고하네 피파는 아 이거 처음에 전진 포탑 주는데 깜빡했다 아 황보 누나 어 황보 닮았다 진짜 황보 야 황보 오랜만에 듣는 느낌이네 황보 이거 봤어 영상 만든거 그 영웅들 이렇게 따라가는거 만든거 있는데 어 멋있더라 좀 일반인이 만든건데 뒤로 올라올거 같은데 너네 바보 아니야? 아 공룡하고 있어 넌 그냥 다 맞아주는데 지금 밑에 리퍼 있는데 소리는 나는데 리퍼 어디갔어? 리퍼 어디갔어? 어 리퍼 있었는데 어디갔지? 잡았나? 어? 승관이 좀 나왔다 생이에요 생 잘생기지 아 어 어 수비할게 좋지 내 계획을 보여줄래니까 하나씩 다 놔줘 방어구 굴리를 하나 못 잡는데 내가 야 저거 포탑 하나 풀리려고 지금 어 나도 뭐 살았네 얘 아 이 정도 비볐으면 엄청 비볐는데 아 못들었네 못들었네 아 야 이거를 이거를 못 막나 하긴 시메트라가 너무 많았어 야 이거 걱정되는데 아 오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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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야 어디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짜증나 저 지금 어 40이죠? 40이죠 막았어 막았어 막았는데? 아니 순간이 너무 젖어 막아놨어 막았다 막았어 막았으면 솔져 해야지 네 꼴 빼서 먹는거야? 아 겐지다 안돼 겐지 아우 살았다 아우 겐지 진짜 싫어 겐지 어디갔어 잡았나? 잡았구나 어 어디야 위험해 어 아 아 나 바본가봐 아 거점이 털리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었어 아 나 바본가봐 우리 편 다 좋았는지 몰랐네 아 나 바본가봐 아 거점 먹다가 거점이네 어 굶기고 굶기고 애들 키 잡다가 어 여전히 승인이지 아 바본가봐 괜찮아 이거 바데니까 바데는 뭐 킬대 마시죠 킬대 야 나줘야지 아 이번에 포탑 잘했는데 아 털루비원 은근 재밌는 거 같아요 아 솔저 노 harvesting다 팀이 졌었네 아 내가 삽지를 해갖고 내가 들어갔어도 죽었을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편 솔저 그때 굶키고 있었잖아 자 안디의 회원님 어서 오시구요 반갑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은 솔직히 좀 포기했어 이번 시즌은 33점까지 떨어졌다가 42점을 올렸는데 이번 시즌은 그냥 재미로 하고 있고요 오스카가 들어가고